아니 뭐 이게 동부치가 유명하다 그래서 왔더니만 이거 하필 또 비가 오고 난리야 이거 뭐 우리나라 같으시면 이거 가게랑 식당 횟집이 많았을텐데 이거 왜이렇게 썰렁해 어휴 한시간동안 운전해온 도람이 없네 뭐가 이렇게 유명해 유명해 뭐 아무것도 볼게 비 다 맞기 전에 가야되겠다 이거 우산을 사야되네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는 농빛이 이제 푸시